고유의 바다 봐요 말아요? 봐 보세요 지리상급은 아니야 일단 고유의 바다가 뭐냐면은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고 이게 원래 고유의 바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존에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근데 그걸 보고 배우 정우성씨가 인상 깊게 봐가지고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어 보자 이래서 투자를 받아서 넷플릭스에서 나오게 된 영화고 그 원작 감독 있죠 단편 감독이 그대로 메가폰을 잡았어요 그 감독이 이번에도 연출을 했습니다 최양용이라는 감독님이 이번 드라마 연출을 했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예고편도 잘 빠졌고 요즘에 워낙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핫하다 보니까 배우진도 공개가 됐을 때 좋았죠 배두나씨랑 고유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준씨 나오고 김선영씨 등등 해가지고 배우진도 나쁘지 않고 해서 봤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화가 뭐냐면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상이 뭐냐면은 지구의 대가뭄이 일어나서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물을 얻냐면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별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5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발해기지 달에 있는 발해기지라는 곳에서 무슨 연구를 하고 있었어 근데 방사능이 터져가지고 그 발해기지를 폐쇄시켰어요 5년 전에 근데 갑자기 한국 우주항공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뭐냐면은 발해기지로 가라 거기서 연구하던 샘플이 있다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뭐 공유, 배드나 이런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샘플을 가져오는 영화입니다 이게 스포 없는 내용이에요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느낌 있죠? 우주에서 이제 뭔가 펼쳐지는 이런 장르가 없었잖아요 최근에 뭐 승료가 있긴 했지만 승료는 사실상 거의 오락 영화에 가깝고 드라마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안고 봤는데 아... 장르는 애매모호합니다 장점하고 단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스포 좀 있습니다 스포 있으니까 알아서 주의하세요 장점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는 잘 만든 것 같아 이질감이 없어 뭐 CG가 좀 어색한 건 있거든 CG가 어색하다기보다 내가 보기엔 그것도 너무 잣대를 너무 심각하게 들이댄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CG도 되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오히려 오... 이 정도 CG를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저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달 착륙했을 때 분위기도 그렇고 CG? 난 심각한 거 별로 없었는데요 저는 CG 심각한 거 호랑이백은 없었어요 지리산급 CG가 아닌 이상 특별히 저는 몰입된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고 그러니까 CG로 국한되게 말하지 않을게 세트 분위기라든지 그 바래기지의 분위기라든지 그 우주공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드러난 것 같다 그리고 소재가 신선해요 소재 자체가 조금 새롭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재를? 어... 이런 소재를 다뤄? 좀 신선해요 그리고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구멍이 없어요 연기 자체가 발연기나 몰입을 깰 만한 연기들은 없어요 근데 단점은 그렇다고 뛰어난 연기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근데 약간 기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연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뒤에 또 단점으로 좀 파고들어서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이 영화의 어떤 안 좋은 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째 좋은 소재를 가지고 요리사로 따지면 재료는 좋아 근데 음식을 못 만들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허술하고요 클리셰범벅입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법한 그런 클리셰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늘어져요 사람 죽는 장면도 뭐 죽을 거 다 알거든? 클리셰니까 근데 이게 자꾸 늘어져 자꾸 안 죽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자꾸 막 늘리고 쓸데없이 막 늘리는 게 있어 그리고 아까 말한 연기력이 캐리력이 없다 이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아 너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대원들의 캐릭터가요 안 살아요 심지어 공유배두나의 캐릭터도 안 살아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 줄 곳이 없어요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슨 느낌이냐면 공유배두나 그 다음 의사선생님 있고 대원 1, 대원 2, 대원 3, 대원 4, 대원 5, 빌런 1, 2 뭐 이런 느낌이에요 배역들의 캐릭터를 너무 못 살렸어 그리고 그 우주 항공국 있죠 한국 우주 항공국에 최국장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성태가 하는 그 과장님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 이 둘이 그 둘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난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뭐지? 얘네 둘을 좀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야 캐릭터가 너무 이야기만 쫓아가다 보니까 캐릭터가 안 살아 캐릭터가 배역이 안 살아 마음 줄 곳이 없어 어디 몰입할 곳이 없어 캐릭터로 너무 못 살렸어 그리고 결말이 충격적이에요 먼 미래의 세계라고 라는 것까지 감안을 해도 선 높네? 아 선 높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고 그리고 공유의 선택도 너무 클리즈예요 공유의 그 마지막 선택은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 제발 그러지마 제발 그 선택하지마 너무 아니 개연성 문제가 아니라 그 설정 상황이 진짜 전형적인 어떤 휴먼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그런 자기 희생을 통한 어떤 인류 구애 뭐 이런 정말 뻔하디 뻔한 정말 뻔하디 뻔한 설정이 나와버렸어 심지어 그게 더 클리셰처럼 느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유가 이런 역할을 부산에 또 했었잖아 이런 결말을 짓는 선택들을 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런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의아한 왜 저래라는 것들도 있고 사실 베두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현실에 그런 캐릭터 있으면 좀 같이 다니기 싫은 캐릭터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다가 중간에 빌런들도 너무 질질 끌고 특히나 저는 어디가 제일 질질 끄는 데에서 좀 빠개쳤냐면은 이준씨가 맡은 역할 있죠 최대윗? 그게 빌런으로 밝혀지고 나서 공유랑 일대일 하다가 월수 물을 맞잖아 이준이 물을 온몸으로 받아요 근데 걘 되게 오래 살아 원래 월수 조금만 맞으면 바로 토하면서 죽어야 되거든? 걔는 뭐 몇십분을 살아 아까 나 여기 이 드라마에 월수가 가지는 의미나 역할이 있잖아 그리고 다 앞에서 깔아놨잖아 이거 맞으면 빨리빨리 그냥 토하고 죽는 걸로 근데 왜 걔만 마지막 그 감정씬을 위해서 남겨두냐고 자기가 군인이어서 폐쇄될 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계속 살려도 원래 그거 한 방음만 눈에 들어가도 죽거든 그냥? 근데 온몸으로 받았는데 무슨 몇십분을 살아요 이런 것들이 좀 허술하고 약간 드라마를 위해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몰입을 깨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소재 자체는 나는 굉장히 신선했거든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제가 줄거리를 좀 말씀드렸지만 샘플을 찾으러 갔더니 알고보니까 배두나 언니가 그 5년 전에 그 연구를 하던 연구원이었거든 근데 5년 전에 거기가 폐쇄되어서 죽었어 발해기지 폐쇄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방사능이 노출돼서 다 죽었다 이걸로 발표를 했어 근데 갔더니 방사능 반응도 없고 사람이 다 무슨 익사해서 죽은 것처럼 죽은 거야 그래서 샘플을 가지러 갔잖아 봤더니 물인 거야 물 그냥 물 알고보니까 그 물이 뭐냐면은 달에 있는 물이야 월수 월수 근데 이 달에 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한 증식을 해요 그래서 사람 몸이 딱 닿으면 물이 계속 증식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지구는 물 부족이지 근데 이걸 잘 연구하면 무한의 물을 가질 수 있으니까 대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굉장히 위험하지 그래서 막 이제 그 비밀을 풀어 근데 이제 그 언니가 무슨 암호를 남겼어 누나를 찾아라 이거야 그래서 누나가 뭔지 막 찾거든? 샘플을 이제 가져가려고 찾았어 찾아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괴물이 와서 사람 죽이면서까지 그 샘플을 훔쳐가 샘플에 집착을 해 되게 그래서 막 의심을 해 어 뭐지 괴물이 왜 살아있어 어 혹시 여기 생존자 아닐까? 알고보니까 어린 여자인 거야 걔랑 막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막 시도해 그러다가 언니의 연구를 찾게 되고 비밀이 밝혀져 이 연구가 5년 전에 폐쇄했던 그 연구가 뭐였냐면 이 연구소는 사실 후속주자로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갔다가 그 월수를 대한민국만 발견한 거야 그럼 이 월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걸 연구하던 데였는데 그 연구 방식이 뭐냐면은 인체실험을 한 거야 살아있는 사람한테 인체실험을 한 거야 근데 그 인체실험을 복제인간으로 한 거야 똑같은 여자애로 계속 그러니까 누나 1번, 누나 2번, 누나 3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유랑 뭘 찾게 되냐면은 지하에 그 시체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연구실을 찾아요 그러다가 그 살아있는 그 괴물이 누구냐면은 거기에 적용이 된 누나 67번인 거야 누나 개가 이제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개와 월수를 가지고 지구로 돌아가서 실험을 해서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우주항공구 최국장하고 과장님 있죠 뭔가 다 의미심장한 멘트들을 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결말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야 막 그런 식이야 그리고 중간에 Rx라는 게 있어요 자원마피아 자원마피아 이거를 얘네한테 빼돌리는 역할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얘는 Rx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말로 남아 Rx 가고 있다 대기 중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캐릭터도 김선영 배우가 연기한 그 홍닥터 있죠 처음에 만나는 씬에서 막 배두나랑 말 주고받으면서 뭔가 톡톡 튀는 캐릭터인 것처럼 설정을 해놔요 근데 막상 우주로 가면 끝날 때까지 그냥 의사예요 별거 없어 그냥 울면 슬퍼하고 누구 다치면 고치고 여기서 어쨌든 빌런이 중요하잖아 근데 빌런이라는 게 결국 왜 빌런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여기서 내가 보기엔 중요한 빌런은 이준씨가 했던 최대위 역할이 중요한 빌런이거든 근데 이 빌런이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안 나와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얘가 뭐냐면은 그 5년 전에 여기 언구원들이 억울하게 죽잖아 여기를 폐쇄시켜야 되니까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문 닫아 이래서 폐쇄시키고 누르고 총으로 막 못 나오게 하고 이런 애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왜 빌런이 됐냐고 그것까진 알겠어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고 거기에 자기가 죄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이걸 왜 뺏어서 RX한테 주냐고 그렇다고 사죄하지도 않아 나중에 막 헛소리래 한 대장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불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러더니 죽어요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왜 빌런이 됐는데 니가 미안한 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왜 이걸 뺏어서 RX한테 넘겨주려는 건데 그게 안 나와 그냥 사실 납부낸 거야 그냥 이런 식이야 드라마가 이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다른 대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름 뭐 말로는 조져 말로는 막 되게 깐죽거리네 있고 묵직하네 있고 이런데 그게 너무 그 대사만으로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고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소모가 돼요 그냥 1차원적으로 소모가 된다고 해야되나 내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야 그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장면들도 캐릭터를 좀 살렸으면 지루하지 않았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징어게임만 하더라도 이정재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첫 장면부터 대회 출전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성균이라는 캐릭터에 약간 몰입하면서 볼 수 있나요? 앞에 깔아놓잖아 아 이 새끼는 이혼했고 그 특히 이혼남 집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다가 이혼남이 돈 주면서 다신 찾지 말라고 하는데 막 거기서 어구 막 뭔가 찐따미에다가 그런 거에 우리가 몰입을 하는 거잖아 이런 거를 조금 조금씩 보여주고 이게 빌드업이 돼서 그 게임을 할 때 아 성균 저러다 아 죽나? 사나? 그런 캐릭터를 일단 살려놔야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다보니까 그냥 NPC 1,2,3인 거야 와 나중에는 그 대원들이 이제 죽던 말던 관심이 없어져 슬프지가 않아 그냥 대원 죽었구나 왜냐면은 얘 이야기를 모르니까 우린 얘 이야기를 모르니까 대원들의 이야기를 모르잖아 어땠는지 뭐 어떤 캐릭터인지 알 방법이 없어 그냥 냅다 출발해 버리는데 뭐 개연성이 아니라 개연성 문제가 아니에요 캐릭터가 죽었어 다 죽었어 캐릭터가 하나부터 열까지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어요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어 진짜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캐릭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아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8부작으로 이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이런 내용이었으면은 간결하게 보여줄 거면은 축소하든가 아니면은 이 안에 캐릭터들을 조금 더 살릴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우리가 뭔가 몰입할 수 있을만한 그런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에 공유가 희생하는 선택을 하거든 근데 보통 그런 희생을 하면은 아 자기 지구에 있는 딸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마 감독은 그걸 노력했지 근데 나는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어쩌티비 왠지 알아? 쟤에 대해서 아는게 없거든 그냥 아픈 딸 가지고 있다? 그냥 엘리트 군인이었다? 이거 말고 아는게 없어 그게 다에요 아픈 딸 아픈 딸에게 좋은 미래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물이 정말 가득한 수영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건네주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 뿐이야 나는 차라리 이거를 좀 흥하게 했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송박사가 이기적인 애였어야 돼 내가 보기엔 배드나나의 캐릭터가 송박사가 좀 나쁜 사람이었어야 돼 되게 나쁜 애 근데 능력은 출중하네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온 것도 죽을 때까지 너에게 우리가 물을 골드 등급으로 계속 유지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그것 때문에 온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처럼 그렇게 캐릭터를 아예 잡았어야 돼 자본주의의 찌든 여자애처럼 왔어야 돼 그리고 공유가 그 군인이었어야 돼 공유가 그 당시에 참가했던 군인이었어야 돼 그리고 누나가 언니가 여기 있던 걸 몰랐어야 돼 그냥 우주항공국에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죽은 걸로 했어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왔다가 누나의 가슴표를 봤더니 자기 누나 이름이 있어 누나 가슴 이름표에 자기 누나 이름이 있다 누나 누나 언니겠죠 어쩌티비 그래서 그때 갑자기 얘가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막 뒤틀리면서 갑자기 여기에 흥미가 생기고 뭐 이렇게 갔어야 돼 왜냐면은 얘는 배두나는 처음부터 그저 그냥 언니 언니 거 찾으려고 그냥 샘플보다는 언니 그냥 여기에 어떤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나는 왔습니다 저는 이 바래기지에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자세로 가니까 너무 몰입이 안 돼 너무 그냥 거기부터도 매력이 없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기수 그 첫 번째 빌런 애처럼 아이 빨빨리 샘플 가지고 갑시다 자자 그럼 죽은 사람 있으면 아이 저 이런 데 집중 집중하지 마시고요 샘플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갔어야 돼 그러다가 언니의 어떤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오히려 얘가 사람이 캐릭터가 확 바뀌면서 흥미가 생기고 한 대장한테 좀 하다가 한 대장한테 의지를 했어 처음에 한 대장하고 좀 근데 한 대장은 좀 사명감이 있는 애랑 너무 저 박사는 좀 나랑 안 맞는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둘이 유대감이 생겨서 서로 이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 근데 언니의 존재를 알고 알고 보니까 저 공유가 우리 언니를 죽게 만들어낸 거야 그럼 거기서 또 갈등 이런 게 조금 중간에 들어가 주는 거지 그렇게 됐으면 조금 더 왜? 다 들려? 아 죄송합니다 조용히 말할게요 아니 지금 와이프가 밖에서 고객마다 보고 있는데 스포하지 말라고 나한테 저게 다 들린다고 그래서 이게 드라마가 제가 또 그래프 좋아하잖아요 흥미가 좀 있어요 흥미가 좀 있어 그러다가 2화 때 살짝 지루해 아씨 뭐야 그러다가 오오 그 월수에 대해서 나오면서 어라? 재밌어져 그러다가 또 지루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나가 발견돼서 어라? 재밌어지려고 하다가 지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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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말은 거의 클리셰 소재는 신선 연출은 진부 아 평점 제가 그동안 평점매인거 적어놨거든요 일부러 제가 안 까먹으려고 평점매인거 적어놨어요 지리산보단 좋구요 오징어 게임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거 같구요 많이 줬다 진짜 3점 소재는 신선했고 그 어떤 우주의 분위기라던지 어떤 세트나 이 분위기는 잘 표현한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침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는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미래의 세계 어떤 물부족 거기에 등급을 나누고 거기서 달까지 연결되는 그 소재 거기서 어떤 인간복제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실험을 하고 아직 사회화되지 않은 아이를 사회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선했는데 그거 없었으면 사실 되게 못만들었다 너무 후하다고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못볼만한 드라마는 아니야 지리사는 못볼 드라마구요 근데 고요의 바다는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거 잘 만들었으면요 진짜 되게 혁신적인 드라마 될 수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소재를 가진 드라마가 없었거든 내가 보기엔 거의 기억이 안날 정도야 그리고 보유의 바다는요 보면서 용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답답함 정도 어디서 본듯한 설정 뭐 이런 느낌이지 여러분 지리사는요 그냥 이 지리산 연출하신 분을 옆에 앉혀놓구요 같이 보면서 물어보고 싶어 이거 맞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물어보고 싶어 진짜로 산을 사랑하자는거야 뭐 어쩌라는거야 아 본사람이 없지 본사람이 없으니까 공감 못하지 하 답답하다 이 지리산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네 아니 근데 시도는 좋았다고 봐요 저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우리나라도 이 정도 드라마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이 정도의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미술적으로는 바래기지 연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가 너무 아 캐릭터가 너무 아까워 캐릭터만 좀 살았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텐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안타까워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난건데 그 루나가 최국장 딸이구나 그러니까 딸사진 나오는데 그게 최국장 얼굴 아니에요? 어차피 그게 복제인간이니까 그 딸 얼굴이 루나 얼굴 같았는데 아무튼 그런 떡밥을 좀 풀었어야 되는데 그 떡밥도 안풀렸네 야시 갑자기 빡치네 또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